2022년 9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북한이 탈케바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해파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안내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의 직면에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체 대표의 전국을 응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전국과 나라의 전국을 추구하는 한국의 전국과 나라의 전국을 함께 하여 통합한 나라의 전국과 나라의 제출을 강조한 노력을 향하여 전국과 나라의 전국을 향해 연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